빈 문장도 쫘아악 자동으로 써지는 그런 기능 안녕하세요 아비가일입니다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없고 문자나 카톡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요즘은 전화 통화하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가 더 편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보낼 일이 정말 잦아졌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나 어떤 인사말들을 쓸 때 한두 글자만 써도 긴 문장도 쫘아악 자동으로 써지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넘어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에요 제 지인이 앵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 사장님은 고객들에게 실제 제품 설치 사례 사진을 보낸다든가 제품의 규격 사이즈를 보내는 일이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같은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모 앵글입니다 이 제품의 실제 설치 사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라든가 이 제품의 규격은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깊이가 몇 센티 이런 식으로 반복된 표현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낼 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능은요 이렇게 같은 표현을 자주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에 때로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에 그 본인의 이름도 정말 많이 사용되겠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인사를 겨뜨려서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많잖아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비가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든가 오케이 알겠어 라든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나만의 어투로 미리 작성해 놓고 한두 글자만 써서 쫙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자뿐 아니라 특수문자, 특수기호까지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그 기호들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바쁠 때 꺽쇠 무늬라든지 물음표 같은 경우 그런 무늬를 보낼 때 물결무늬 하나도 금방 안 찾아지더라고요 키보드에서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처럼 키보드에서 막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것들을 따로 모아놓고 딱 한두 번 터치만으로 쉽고 빠르게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요 딱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문자를 쓰실 때마다 항상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편리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휴대폰 화면 위쪽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쑥 내려 보세요 편리 바퀴를 클릭하고 여기서 일반 밑에 언어 및 키보드 날짜 및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키보드와 관련된 것을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일반을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 위에 돋보기 부분에 키보드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돋보기 클릭 여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저는 삼성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삼성폰이 아닌 분들은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 키보드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입력에 보면 문구 추천도 있고 문구 대체도 있고 단축어도 있고 기호 직접 설정도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단축어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어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낼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로 시작하는 문장을 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 어머를 단축어로 하고 내 어머를 입력했을 때 내 옆에 물결무늬 어머니 옆에 물결무늬로 시작하는 그런 문구가 자동으로 완성되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휴지통 그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장님들께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쓸 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사장이라고만 입력을 해도 사장님 뒤에 물결무늬까지 자동으로 써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데요 안녕이라고만 써도 안녕하세요가 자동으로 써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낼 일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메일이라고만 해도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쫙 입력되게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메일이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에 첫 글자 정도를 넣어 놓으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더하기 그림을 누르고 저의 이메일 주소는요 제2로 시작합니다 이 제2를 써 놓고요 제2만 쓰면 자동으로 이메일 전체 주소가 입력되도록 전체 문구를 씁니다 추가를 눌렀어요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내기에 가서 방금 입력한 제2를 한번 써 볼게요 제2를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밑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떴어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전체 입력했던 제 이메일 주소가 한번에 클릭만으로 전체가 다 입력이 되었죠 보내기를 하고요 제 지인이 앵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 앵글 가게 사장님께서 자주 보내실 만한 문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고 모모 앵글 인데요 모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전체 문구를 모모 앵글입니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추가 자 다시 문자로 가서 한번 써볼게요 네 뭐만 썼는데 바로 밑에 전체 문구가 나왔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문구가 써집니다 여기다가 안녕을 써볼게요 이렇게 쓰니까 벌써 안녕하세요가 밑에 떴죠 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품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 를 쓰고요 또는 제품의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띄어 쓰기도 하고요 추가 자 여기에 제 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전체 문구가 떴습니다 클릭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 볼게요 연락 또는 연락까지만 해도 되겠죠 추가 써 볼게요 그랬더니 밑에 전체 문구가 떴죠 클릭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 말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 특수 기호를 키보드에서 찾아 헤매지 않고 이 역시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가기 키보드에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판을 띄워 놓은 다음에 ㅈㅈ 옆에 특수 문자 4개가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들 특수 기호들을 띄워 놓고 바로 바로 클릭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퍼센트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달러 그림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요 기호 직접 설정을 누르고 저는 이 슬래시를 자주 사용합니다 날짜를 입력할 때 슬래시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내가 없애고자 하는 이 퍼센트를 누른 다음에 퍼센트 대신 자주 사용할 슬래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달러 그림을 없애고요 저는 괄호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괄호를 클릭 물결무늬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골뱅이 표시를 없애고 물결무늬를 넣을게요 이 따옴표를 없애고 하트 그림으로 넣어 볼게요 이걸 없애고 대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문자 쓰기로 가볼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바로 써 볼게요 특수문자들 모음을 클릭하고 이렇게 짧게 클릭하면 안 돼요 꾹 누릅니다 하트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할 때 이 대시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전화번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 숫자 부분에서는 이 기능이 사용이 안 돼요 꾹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대시가 세 번째 있는데요 이걸 세 번 클릭하면 돼요 슬래시도 한번 해 볼까요 슬래시는 지금 네 번째 있죠 그럼 이 부분을 네 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한두 글자만 입력함으로써 쭉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도 이렇게 꾹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참 여기 꾹 눌렀을 때 꺽쇠 옆에 연필 그림이 있잖아요 이 연필 그림을 누르고도 이 부분을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네 아까처럼 편집하는 그 화면으로 돌아왔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유용하겠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비가일 tv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요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비가일 tv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